지난 시간에 지오메트리 노드에서 커브를 다루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예제까지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또 다른 예제를 두 가지 정도 해보려고 합니다 파이프 그리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쭉 원통 형태로 있다가 뭔가 파이프의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쪽 끝에는 접합부 이런 것들이 표현이 되도록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워주고요 Shift-A 누르고 베지어 커브 만들어주고요 Edit Mode 들어가서 스케일 조금만 키워줄게요 Geometry Node로 들어와서요 New 눌러주고 이 커브를 이제 원통을 만드는 걸로 일단 시작을 해야 되겠죠 Shift-A 누르고 Curve to Mesh 해주고요 그 다음 프로필 커브 모양은 Curve Primitive에서 Curve Circle 만들어줄게요 Curve 연결해주면 이렇게 두꺼운 모양이 됐는데 두께는 그냥 0.5만 할까요? 여기에서 이제 이 커브의 두께는 Geometry Node 외부에서도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을 해줄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커브의 반지름을 여기서 이렇게 조절해 줄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0.5로 만들어주고 이제 이 양쪽 끝에다가 접합 부분을 그냥 간단하게만 표현을 할게요 인스턴스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일단은 요거를 끊고 확인을 하면서 만들도록 할게요 Mesh Primitive에서 Cylinder로 하면 될 것 같아요 확인을 해보죠 팔각형 정도만 표현이 되면 될 것 같아서 버텍스는 8로 이렇게 줄여주고요 Depth, 이 두께는 0.3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떼주고요 이제 인스턴스로 방금 만든 이 Cylinder를 붙여줘야 되는데 Shift-A 누르고 인스턴스 온 포인트를 이렇게 붙이면 기존의 모양이 사라져버리죠 그러니까 인스턴스 온 포인트를 여기서 이렇게 붙여주도록 할게요 여기에 이제 Cylinder도 인스턴스에 연결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라인이 정리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Shift-A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키로 쓱 그어주면 여기에 포인트가 생기죠 이 포인트 선택하고 G 눌러서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돼요 그리고 기존의 모양과 인스턴스를 같이 보기 위해서 Shift-A 누르고 Join Geometry 해줄게요 인스턴스와 원래 모양이 같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양쪽 끝에 이렇게 인스턴스가 붙었죠 근데 지금은 컨트롤 포인트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딱 두 개가 생겼는데 여기서 Extrude 눌러서 이렇게 또 Extrude 눌러서 하나가 더 늘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 양쪽 끝에만 인스턴스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접합부를 만들어줄 때 두 가지가 성립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양쪽 끝에다가 접합부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파이프가 이렇게 휘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얘도 같이 이렇게 움직여 줘야 된다는 거 이 두 가지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려줘도 지금 현재 이 인스턴스는 돌지 않죠 그냥 원래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대로 만들지 않고 이 커브를 포인트로 바꿔주는 노드가 있죠 Curve to Point 이렇게 만들어줄게요 자 그러면 Curve to Point의 기본값이 10개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10개의 포인트가 동일한 간격으로 만들어지는데 이거를 두 개만 이렇게 해줄게요 그러면 커브의 양쪽 끝에만 이렇게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이 Curve to Point 노드에서 이 포인트의 로테이션 값을 내보내줄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 이 로테이션 값을 인스턴스의 로테이션에다가 붙여줄게요 이렇게 해주면 커브가 회전하면 얘도 같이 회전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Radius를 이렇게 키웠을 때 접합부도 일정한 비율로 같이 커졌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파이프의 두께를 결정한 여기 받아온 Radius 값을 한 번 더 활용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 실린더의 Radius에다가 얘를 연결해 줄게요 근데 그러면 크기가 너무 똑같아서 별로 보기가 안 좋아요 여기에 Math를 사용하겠습니다 여기서 Add를 하게 되면 이 상태에서는 비율이 적절하다고 보이지만 파이프가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비율적으로 별로 안 예쁜 상태가 되죠 그래서 Add보다는 멀티플라이가 좋아요 그래서 곱해주는 거죠 그리고 1.4 정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두께가 커졌을 때 이렇게 되겠죠 접합부의 이 두께도 같이 연동을 시키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지금 두 개씩 두 개씩만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데 이거를 정리할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그어주시면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정리하기가 조금 수월해지죠 여기에서 얘도 나가도록 할게요 Depth를 지금 얘도 Math로 곱하기 0.6배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두께가 키워지면 전체적인 비율이 다 같이 커지게 되겠죠 얘도 이렇게 해서 좀 보기 편하게 만들어 줄게요 어떻게 해도 보기 편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파이프를 드로우 툴로 이렇게 그리면 파이프 모양이 되겠죠 에디트 모드에서 전체 선택하고 버텍스 지워주고요 정면에서 보는 뷰로 파이프를 한번 이렇게 그려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파이프 모양이 생기죠 근데 키워지는 부분이 별로 이렇게 예쁘지 않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리샘플을 해주면 돼요 리샘플 커브 커브 투 메쉬 메쉬가 되기 이전에 여기로 가면 되겠죠 좀 많아야 이렇게 부드럽겠죠 많이 올려 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 접합 부분을 표현할 때는 여기서 Shift D 눌러서 하나 더 만들어주고 여기서 Extrude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얘는 지금 돌려줘야 돼요 Rotation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텍스처 만들어 가지고 녹슨 부분 같은 것들을 표현을 해주면 훨씬 더 예쁜 파이프 제너레이터가 될 것 같네요 두 번째 예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나무 그리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역시 Shift A 누르고 커브로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나무니까 이렇게 위로 이렇게 좀 올려 주겠습니다 자 지오메트리 노드 에디터 들어가세요 일단은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Shift A 누르고 커브 투 메쉬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나무니까 커브 프리머티브에서 서클 동그란 형태로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얘를 좀 돌려 줄게요 반듯하게 자 그 다음에 나무가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가 돼야 되니까 Shift A 누르고 Set Curve Radius 그래서 커브에 반경을 정해주는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아래가 두껍고 위로 갈수록 얇아지는 형태를 만들려고 해요 스플라인 파라미터입니다 일단 팩터를 연결을 해주면 아 지금 커브를 인덱스에 여기가 0번이네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좀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얘를 지우고 커브 드로우 툴로 여기서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살짝 정리만 할게요 아무래도 나무를 그릴 때는 땅부터 이렇게 쭉 그려줘야 나무의 위치를 우리가 특정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아랫부분이 인덱스가 0번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는 인덱스가 0번 자리는 파라미터로부터 반환되는 값이 0이죠 그래서 커브 서클에서 지정한 1m 1 곱하기 0이니까 여기는 0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끝에는 커브의 길이와 관계없이 팩터는 무조건 제일 마지막 인덱스의 값이 1이라 그랬죠 그래서 1 곱하기 1은 1 반지름이 1이니까 얘는 지름이 2m가 이 지점에서 된 거죠 근데 만약에 얘를 랭스로 하게 되면 이렇게 늘어나겠죠 그냥 팩터로 할게요 이 값을 뒤집어 줘야 되는데 이럴 때는 컬러 램프를 사용하면 좋아요 컬러 램프 들어가서 이렇게 해주고요 뭐 여기 있는 이거를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돌려줘도 되고요 아니면 메뉴 열어서 플립 컬러 램프 해줘도 되겠죠 그러면 밑둥이 두껍고 위로 갈수록 얇아지는 형태가 됐죠 나무의 끝에가 너무 이렇게 뾰족한 건 또 보기 안 좋잖아요 컬러 램프에서 값을 좀 조정할게요 여기 이 위치에 검은색은 0이죠 그러니까 검은색을 조금 밝게 하면 이렇게 펼쳐지겠죠 이 정도로만 해줄게요 필캡은 해줘야 되겠죠 위에 닫아주고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일단 나무 몸통은 된 것 같아요 이제 나무에 붙일 인스턴스들을 좀 만들어 볼게요 일단 이거 빼고 나무에 남은 이파리들은 그냥 아주 심플하게 기본 형태를 가지고 만들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고요 근데 하나는 너무 심심하죠 그러니까 조인 지오메트리 해서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쉬프트 D 눌러서 이렇게 넣어주고요 근데 위치가 똑같으니까 트랜스폼 노드를 넣어줘서 X축으로 조금씩 빼줄게요 쉬프트 D 눌러서 얘도 붙여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주고요 하나 더 복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쉬프트 D 또 눌러서 조인 지오메트리 해주고요 얘는 X축으로는 그냥 0이고 Y축으로 마이너스 1 더 갈까요 이렇게 위로도 하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또 복제해서 붙여주고요 Z축으로 올려줄게요 이렇게 해서 남은 잎인데 여기가 지금 너무 많아졌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 노드들을 그룹으로 해서 처리를 할게요 쭉 드래그해서 컨트롤 G 눌러주면 기존의 노드들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이거는 얘네들만 따로 노드 그룹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드 그룹이죠 원래 지오메트리 노드로 이렇게 나가보면 여기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름을 노드 그룹이 아니라 그냥 니프라고 해줄게요 이파리들이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나뭇가지를 만들어봐야 되겠죠 또 떼어주고요 커브 프리머티브에서 베지어 세그먼트라고 하는 걸 사용할게요 커브 연결해주고요 어떤 모양인지 한번 보면 처음에 베지어를 만들면 생기는 그 모양으로 생겨있죠 얘를 오프셋 값으로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나뭇가지를 이런 모양으로 만들고 여기에다가 아까 만들었던 이파리들을 이렇게 붙게 만들려고 해요 여기서 X축으로 0 위치를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엔드포인트는 X축으로 1, Z축으로 1, X축으로 2 할까요? 그 다음에 핸들의 방향을 여기서 설정을 해주죠 지금 핸들의 방향이 X축으로 마이너스 5가 돼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쪽으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핸들의 방향을 이렇게 만들어줄게요 그 다음에 핸들이 Y축으로도 지금 힘을 주고 있는데 Y축으로는 0 만들어주고요 좀 약간 이렇게 밑으로 더 내려왔으면 좋겠으니까 엔드포인트의 핸들을 Z축으로 조금 내려줄게요 힘을 줄게요 이렇게 자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Shift-A 누르고요 커브 투메시 해주고 그 다음에 프로파일 커브는 커브 프리머티브에서 커브 써클 해서 연결해줄게요 레디우스는 0.2, 이 정도? 0.1 할게요 필캡 해주고요 여기에다가 아까 나뭇이팔이 만들어놓은 거 그거를 이 끝에 포인트에다 붙여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Shift-A 누르고 조인 지오메트리 해줘서 원래 나뭇가지와 인스턴스가 같이 보일 수 있게 해주고요 Shift-A 누르고 인스턴스 온 포인트 자 여기다가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인스턴스는 아까 만들었던 나뭇이팔이 그룹을 연결해줄게요 그리고 조인 지오메트리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면 모든 포인트의 인스턴스가 생겨있죠 이렇게 하지 않고 여기 이 셀렉션에다가 Shift-A 누르고 저번 시간에 해봤던 엔드포인트 엔드포인트 셀렉션 여기 불 값을 셀렉션으로 붙여주고요 스타트를 0으로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끝에만 생겼는데 너무 크니까 좀 줄여줄게요 사이즈를 이렇게 해주고 로테이션은 Z축으로 좀 돌려줄게요 이렇게 돌려줄게요 너무 줄였나? 이 정도? 그러면 나뭇이파리가 달린 나뭇가지를 만들었죠 얘네들도 그냥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요 컨트롤 G 눌러서 그룹으로 만들어줄게요 지금 얘네 이름은 노드그룹으로 돼있는데 원래 지오메트리 노드로 가볼게요 이름 노드그룹이 아니라 나뭇가지니까 브랜치 다시 띄워주고요 아까 나무 만들어놓은 거 다시 연결해주고요 이제 이렇게 만들어놓은 나무에 이렇게 윗부분 쪽에 나뭇가지들이 생기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얘도 조인 지오메트리가 필요하겠네요 조인 지오메트리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오메트리 연결해주고 인스턴스 온 포인트 해줄게요 그리고 여기서 지오메트리 를 인스턴스로 이렇게 붙여주겠습니다 커브를 드로우에서 그릴 때 아무래도 이 포인트의 간격이 불규칙하기도 하고 많지 않겠죠 근데 나뭇가지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촘촘한 간격을 두고 만들어져야 되니까 이럴 때는 커브 투 포인트를 해줄 수도 있겠고요 리샘플 커브를 해줄 수도 있겠고요 이번에는 리샘플 커브로 한번 해볼게요 나뭇가지들이 생겼고요 그리고 이 나뭇가지가 밑둥부터 생기면 안 되죠 한 이 정도부터 여기까지 정도만 있어야 되니까 여기에서도 스프라인 파라미터가 역할을 해야 되겠죠 쉬프트 D 누르고요 일단 팩터 연결해주고 팩터를 연결하면 여기는 0이죠 그리고 여기가 1이에요 부울리는 0일 때만 널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0일 때만 이곳의 엔스턴스를 생성하지 않고 나머지는 다 생성을 해요 그래서 이 영역 가운데에서 일정 부분만 0이 아닌 값을 반환하도록 만들어주면 되겠죠 앞에 사용했던 컬러 램프를 똑같이 사용하면 됩니다 컬러 램프를 추가해줄게요 컬러 램프를 넣어주고요 여기서 검정색 영역이 늘어나면 이렇게 사라지죠 인스턴스가 이거를 리니어가 아니라 컨스탄트로 해줄게요 그래서 포인트 하나를 더 추가해서요 얘는 이렇게 만들어주면 전체 길이 중에 이 영역만큼만 나뭇가지가 생성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이 나뭇가지들이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좀 돌려줄게요 그래서 Z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려주면 되는데 인스턴스마다 이 Z축 값을 랜덤으로 받아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쉬프트 A 누르고 랜덤 밸류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자료형은 플로트가 아니라 벡터 해주고요 최소값이 000 최대값이 111로 지금 돼 있는데 Z축으로만 움직여야 되니까 이거 맥스를 X하고 Y는 0으로 바꿔줬고요 Z만 가지고 할게요 여기서 밸류를 로테이션으로 연결해주고요 문제 다 연결했네요 밸류를 로테이션에다 지금 1이잖아요 이게 지금 레이디언 수이기 때문에 레이디언 수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자료형을 다시 한번 하시면 되고 레이디언 수로 360도를 표현하려면 6.3 정도 되죠 6.3, 6.28 이렇게 입력하죠 그러면 360도를 걸쳐서 랜덤으로 생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나무 꼭대기에는 이 이파리 하나 더 넣어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인스턴스 온 포인트를 하나 더 추가해주고 지오메트리 여기다 연결해줄게요 그 다음에 이 인스턴스는 브랜치 나뭇가지로 가서 얘를 복사하면 되죠 컨트롤 C 혹은 커맨드 C 눌러서 붙여넣기 페이스트 해주면 여기 붙었네요 이렇게 인스턴스로 붙여줄게요 그리고 이 인스턴스도 조인 지오메트리 로 연결해주고요 자 얘는 이제 맨 끝에 거에만 얘도 붙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엔드포인트 노드를 사용할게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시작점은 스타트 포인트는 0 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크기가 너무 크니까 스케일은 이렇게만 해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드로우 툴로 나무를 이렇게 그려주면 나무가 생성이 되겠죠 뿌리 부분은 뭐 돌려줄게요 자 머터리얼 설정을 좀 해줄게요 그냥 쉐이더 가서 일단 나뭇잎 머터리얼부터 쉐이더 에디터 들어가세요 프랜스펄드가 여기서 뭐 디퓨즈 BSDF 연결해주고요 쉐이더 2 RGB 추가해주고요 지오메트리 노드 들어가서 아까 나뭇잎 여기다가 샛 머터리얼 추가해주면 되죠 그리고 나뭇잎 노드를 추가해줄게요 이번에는 나뭇가지나 나무 몸통이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쉐이더 하나 추가해서 트리 해주고요 그 다음에 쉐이더는 여기 커브투메시 이 몸통 얘한테 해주면 되겠죠 쉬프트웨이 누르고 셋 머터리얼 그 다음에 트리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나뭇가지 브랜치 브랜치 노드로 들어가서 커브투메시 다음에다가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셋 머터리얼 들어가서 얘도 트리로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에 쉐이더 에디터 들어가서 또 만들어주면 되겠죠 오늘 두 가지 예비재해 만들어 본 거 이외에도 각자의 방식으로 또 재미있게 새로운 것들 많이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